이권승이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도 저는 도망갈 거로 봐요. 원희룡 무소속에 도망갈 거로 봐요. 어디로 가느냐? 비례로. 만약에 병리병으로 간다면 그 명분으로. 또는 거기에 박찬대 최고를 대신 보낸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도망갑니다. 원희룡과 붙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임종석. 이분도 이게. 이분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비판의 화살을 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분이 비판했다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떡볶이 먹는데 재벌들 동원하고. 그거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됩니까? 그런 것들도 똑같이 비판해야지만이.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30년 전 운동권들이 지금도 운동권으로서 살고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로 등록을 한 곳이라 맞대기를 성사되는 거 아니냐가 관심이 높은데. 관련 목소리를 한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내려놓은 의원직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망설임이 있었지만 수도권 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민주화 운동 경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특권의식과 반기업, 반시장 교리로 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난도질하는 것이 껍데기입니다. 김정석 비서실장께서 나오신다면 되게 고마운 일이고요. 그런데 누가 나오든, 5.86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나오든 아니면 지금 개딸 전체주의, 우리 당대표의 방탄을 보좌할 그런 세대의 정치인이 나오든 잘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원희룡 장관과 윤희숙 전 의원 있죠. 이분은 두 분 다 기권성할 것 같아요. 이 말은... 기권성이다? 네. 첫째는 이재명 대표도 저는 도망갈 거로 봐요. 원희룡 무서워서 도망갈 거로 봐요. 어디로 가느냐? 비례로. 만약에 병리병으로 간다면, 그 명분으로. 또는 거기에 박찬대 최고를 대신 보낸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도망갑니다. 원희룡과 붙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임종석, 이분도 이게, 이분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그냥 기권성하죠. 왜냐? 여기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린 거예요. 원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삼선했던 데인데 그분이 서초을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략공천 지정했다는 말은 임종석, 그러나 공천 안 준다, 경선기에도. 이래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그런 운동급 빅매치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임종석 실장이 공천 못 받기 때문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윤희숙 전 의원의 어떤 도전장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못 본 상태에서 제가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는 실력 있고 좋은 분이 오는 것 같다.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겠다 하고 덕담을 해드렸는데 끝나고 보니까 잔뜩 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껍데기라고 지금 하셨는데. 글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 있는 분 같아요. 그런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귤화위지.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권 운동권 텃밭에 한동음표 킬러 공천이 본격화됐다. 이런 보도도 오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예요. 30년 전 운동권하고 지금 왜 붙으려고 해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이 임차인입니다.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비판의 화살을 쏴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분이 비판했다고 저는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떡볶이 먹는데 재벌들 동원하고 그거는 경제 살리기에 도움됩니까? 그런 것들도 똑같이 비판해야지만이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고요. 30년 전 운동권들이 지금도 운동권으로서 살고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현재 정치인으로 살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정책대 의원을 비판하려면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의 앞장서는 진보적 인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수적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이게 맞는 거지. 30년 전에 민주화운동 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공격하겠다. 그러면 30년 전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까? 보수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업화 시대를 왜 외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안 싸웁니다. 제발 현재를 가지고 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를 가지고 싸우시려면 그 비판의 잣대를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도 똑같이 들이대면서 민주당을 비판하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쭉 얘기 나오니까 격전지라고 할까요? 가장 핵심적인 승부처랑 꼽히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하는데 현재 고가 아파트들 쭉 지어진 곳이기도 하죠. 한강을 끼고 있어서 한강벨트라고도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호 변호사님, 마용성 이번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4년 전에는 아마 용산 빼고는 9개 중에 8개를 민주당이 석권했던 이런 지역인데 지금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구청장을 보면 알죠? 구청장도 많이 바뀌었고요. 이번에 서울시가. 그리고 저는 마포의 갑은요. 갑은 노웅래 의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그 돈봉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4분이나 나와 있어요. 저는 누가 잡을지 모르지만 마포 감독이 상당히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마포을도 김경률 회계에서 나가면 선전할 수 있고. 용산은 지금 대통령실 현역의 권영세 의원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도 험지 아닙니다. 옛날에 김동성 의원이 임종석한테 이겼던 성동에서 이런 지역입니다. 이번에 성동에 의뢰 하태경 의원이 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해운하고 하태경. 그다음에 갑의 윤희숙. 이런 데에 에이스들이 총출동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마용성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탈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돼요. 마용성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당선된 때가 있습니다. 18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창회인데요. 왜 당선되지 아세요? 뉴타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집권자들.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하다못해 뉴타운 정책이라도 내놓으시고요. 창조경제라도 내놓으시고요. 국민들한테 경제라든가 민생에서 도움되는 걸 내놓으셔야죠. 윤희숙 전 의원님 경제전문가면 경제정책을 내놓으셔야지. 왜 뜬금없는 30년 전 이야기를 갖고 와서 소환해가지고. 억지로 또 정쟁의 한복판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좀 발상의 전환을 제발 해주시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UNG 이승 이 Mumbai 이웃 이차 이 informaçõe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